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끝까지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에듀윙 커리큘런데로만 하는 거사면 저도 합격을 했으니 모두를 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력한 거에 있어서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을 갖고 따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을 잘 믿고 따르시면 단기간에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믿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 그런 마음에서 저는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입니다 그러다 aison 한글자막 by 한효정